내 자식이 더 예쁘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한번 바꿔서 서로 한번 좀 이렇게 교감을 나눠보면. 나도 이제 쪼꼬미랑. 쪼꼬미랑 좀 이렇게. 허락을 맡아야 돼. 허락을 물어볼게. 허락을요? 물어봐야지. 거절 당할 수도 있나? 그렇지 그렇지. 아 잠깐만. 형들아 잠깐 저기 승수 아저씨한테 아빠한테 잠깐 가 있을까? 내가 인정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. 기분 나빠하지 마.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. 마음이 안 느끼지만 아빠가 하라면. 가야지. 아 그래 잠깐만인데. 진짜 저런 거 안 봐야 되는데. 마음이 안 느끼는데 잠깐 가겠대. 잠깐 갔다 올까. 아이고. 걸어갈 수도 있는데. 손을 댈게. 근데. 오 묵직하네 무겁네. 귀여워라. 귀엽네 요즘. 귀여워요 형 형 진짜. 가고 좋네. 나 잘생겼어요? 나 잘생겼어요? 많이 대답한다. 잘생겼어요? 잘생겼어요? 오오. 오오.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.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면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오오. 이게 진정한 교감과. 형 물어봐요 형 진짜. 원희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. 원희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. 원희보다 말을 잘하네. 중요한 말이야 이거. 김승수 임원이 누가 더 잘생겼어요? 김승수 임원이 누가 더 잘생겼어요? 아빠한테는 죄송하지만 원희 삼촌이요? 아빠한테는 죄송하지만 원희 삼촌이요? 아니요? 어? 어? 야 뭐지? 로봇 스타일이네. 아니 원희 형이 로봇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야. 내 생각 듣기네. 어? 아니 야. 어? 어? 와 나 기분 너무 좋은데?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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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태까지 올해 들은 저기 말 중에 최고로 좋은데 와 대박이 나빠서 미안하지만. 야 이거 어떻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. 야 내가 내가 너한테 쏟은 그 시간과 사랑과 애정이. 내가 취향인가 보자. 아빠 보다 내가 취향. 다시 키우나 봐. 키워만 키우고 이러잖아. 딸 딸 또 입양하는 거 아니야.